안녕하세요. 애터미 대표이사 김재현입니다. 애터미 스트림은 지난 시즌에 이어 회원들의 성공을 돕기 위한 풍성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새롭게 준비하였습니다. 이 특별한 온라인 투어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. 2009년 처음 시애틀에서 미국 벌비를 설립하기 위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던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. 단 한 번이라도 애터미의 비전을 전할 수 있다면 자동차로 10시간도 달려가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저랑은 실패와 질타가 두렵지 않았을까요? 누구나 두려움은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애터미가 글로벌 기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미국 진출을 추진할 수 있었고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성문의 힘이 와 미국 범위를 성공적으로 설립 그 이후 지금까지 해외 범위를 계속해서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. 자랑스러운 애터미 회원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낼 만큼 생성한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이전에 여러분들은 애터미 파크, 콜르마 B&H를 비롯한 여러 합력사에서 투어를 하셨습니다. 이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온라인 투어, 애터미 스트림을 통해 애터미 비즈니스, 그리고 절대품 등 절대 가격 제품들의 확실한 비전을 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. 포스트 퍼스널 플랫폼, 애터미를 통해 전 세계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서 크게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